리신좋아요 요즘? 어둠에 싹 끼겠지? 미친 리신 한번 가야겠네 감전이라고? 어? 거짓말 하기 시작했네 수학 아니야? 나도 수학일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일리 있는데 수학 들렌다 클리드? 오케이 클리드 하면 딱 감전 들래 클리드 감전이라고 하면 감전 들래 왜냐 클리드는 클리드면 인정 클리드 감전 어? 왜 하필 정글이지? 목소리가 좀 더 작죠 레드부터 먹어? 아 늦었어 화면이 좀 밝아 그냥 보세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설정할게요 찬우랑 듀오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방송키는 방송키고 하자고는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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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하지 바이길을 먹는 게 낫겠지 공룰이야 이게? 안 돼 파랑이 이제 빨강이죠 파랑이 있지 티아맨? 이거 다음 티아맨? 와 이거 내가 트수한테 배울 줄이야 안 돼 아 까매 아 이거 정글 차인가? 아 뭐 가면 되지? 왜 나는 갱각이 안 나오지? 왜 이렇게 된거지? 왕하 뭘 잘못한거지? 루트의 문젠가? 루트의 문젠가? 아 안 돼 아 아 진짜 아니 전 정글러가 아니잖아요 아 아 아 처음에 니달리가 탑에 갔을 때 내가 그 그때 탑에 옆에 옆에 있었어야 됐나봐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정글를 돌았게 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1,200원? 모아가야 겠다 근데 재밌네 오랜만 아닐까 궁 빠졌다고 찍은 거겠지? 빠진가? 저게 안 죽어? 음파 맞추지 않았어요? 음파 맞췄잖아 음파 못 맞췄어? 음파 맞추지 않았어요? 음파 맞췄을텐데? 근데 절대은신이어서 딜은 들어갔을걸? 음파 맞았어 음파 맞추지 않았어요? 음파 맞추지 않았어? 음파 맞추냔 아 안 돼 오 와우 이 다음에 뭐하지? 이 다음에 뭐가요? 이리 와우 힘을 가둘 수 없는 것 같다. 보통 잡툴된 쪽의 힘을 낳는 것 같다. 다음부턴 정글 잡히면 니달리 밴내야겠다 어? 아 저게? 자 제 생각을 말해드릴게요 제가 왜 들어갔냐 날라가고 아트록스를 찰라고 했어 근데 아트록스를 찰라고 했는데 딱 가서 찰라고 하니까 내가 와드를 받고 저기 가면은 니달리한테 바로 죽을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와드만 받고 어 안되겠다 와드 방으로 빠져야겠다 했는데 제어와드가 남은 거야 근데 제어와드를 쓰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? 아까운데? 이러고 죽었어요 아 근데 정글 게임인데 정글이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할만하네 여기서 작은 블루가 다 할 것 같다 어? 우리도 살아있어 1275원 아 나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 이거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텀이 너무 잘해 빨간, 빨간, 빨간 하타 있으면 못하겠네 이제 초시계도 없고 조심 아칼이 온다 아, 나 좀 많이 있네 아니, 차지는 못하니까 저거 봐, Q 맞춰도 저게 안 보여 용하고 있나 본데? 용하고 있나 본데? 나 근데 저거 수나 없다 나도 수나 없네 아, 이게 뭐야? 아, 근데 따라가 어? 이게 뭐야? 아, 터점들 차이가 너무 심한데? 아, 터점들 차이가 너무 심한데? 헤르메스에 불클리 맡기지? 어? 뭐야 돈 왜이렇게 많이 줘? 어? 뭐야 돈 왜이렇게 많이 줘? 이거 몰랐네? 왁카리로 잘하네 우? 소리 잘한다 아아 역시 정글 게임이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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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ㄷㄷ 잘 풀리는 곳이 바텀 밖에 없어 오 안 돼 이건 없으면 이게 힘들지 않을까? 아 gg 아 어렵다 어렵네 내가 첫 갱을 당할 때 탑에 있었어야 되는데 옆에 근데 내가 위 시작을 했더라도 탑에 있을 수 있었을까?